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생활의 슬통이 이삭입니다. 오늘은 오징어게임에서 유리다리 있죠? 이 유리다리의 각 참가자별 생존 확률을 손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먼저 18단계의 유리가 있었죠. 총 16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16번째, 성기운이 살아남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리다리를 보았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항분포, n이 18, 그리고 성공확률은 0.5인 확률변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8개의 유리다리가 있으니까 제가 각 단계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저희가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0과 1를 동전을 던져서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죽은 거죠. 죽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8개 중에 각각 동전을 다 던져가지고 여기 1, 그리고 여기 1, 여기 1, 1. 이런 식으로 4개의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뜻하는 상황은 뭐냐?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자리에서 죽었고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 두 번째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생존한 케이스죠. 그러면 네 번째까지 죽었으니까 당연히 성기운은 생존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봤을 때 성기운의 입장에서는 18번째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그 시행 중에서 총 사망 수가 15개 이하인 경우 성기운은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 바로 probability x가 15보다 작을 확률은 성기운의 생존 확률이 됩니다. 16번째 참가자의 생존 확률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응용을 하면 다른 모든 참가자들의 생존 확률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째 참가자의 생존 확률은 x가 9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즉 얘는 뭐냐?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생존해서 건널 확률 더하기 한 명만 죽고 건널 확률 더하기 두 명만 죽고 건널 확률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총 9명만 죽고 건널 확률까지 다 더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R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PNO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probability binom 그리고 Q는 뭐냐면 9 이건 이제 열 번째 참가자예요. 열 번째. 9보다 작고 작거나 같다. PBINOM N은 18 생존 확률은 0.5 이렇게 해가지고 59%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부터 16번째까지의 각 참가자별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참가자의 생존 확률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건널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작게 나오죠. 두 번째 참가자의 경우에는 얘가 1이 되는 거죠. 한 명도 죽지 않고 건널 확률 더하기 한 명만 죽고 건널 확률. 이걸 이제 한꺼번에 첫 번째에서부터 16번째 참가까지 생존 확률을 한꺼번에 구하려면은 0에서부터 15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라운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거의 뭐 다 죽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사람부터 59.3%의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를 하고 답안을 보면은 사실 되게 쉬운 계산이지만은 문제 푸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걸 생각을 해내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아 요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